아이엠 박스 타임 워커 나는 알바생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름이 일바 판판이잖아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하다 아우 쉐이더 구린거봐 로딩 점장님 아이 주인공 키 2미터임 스미마생 여럿이구 방금 문 뚫었는데 어떤 진상이를 만나게 될까 다이정 오브 다이정 오브 힛힛 자일리 돌 냉동 힛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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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힛 힛 힛 힛 이 자식 어서와라 너의 일거후일투족을 감시하겠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감시가 완벽하다 무기를 장착해라 물청객을 대응해라 곰이라도 오는걸까 무기를 장착해라 무기를 장착해라 무기를 장착해라 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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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고기들 무기장 성가신 손님을 방치하면 배드등금이 추가된다. 성가신 손님은 야한 짓을 해버려라. 못됐어. 편의점 스캔. 성가신 손님의 방식을 장애하고자! 성가신 손님의 방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가신 손님의 방식을 통해서 성가신 손님의 방식을 해야 합니다. 성가신 손님의 방식을 해야 합니다. 역시 빠루야 빠루 앞에서 평등함 약 15분 퇴근 시간까지 일하기 손님 엄청 많이 오는데 편의점 자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와 손님 너무 많이 오는데 퇴근 시간까지 일하기 넌 오늘부터 진상이야 알겠어 내가 정한다 야 너 뭐해 너 뭐해 이 자식아 맛있어는 뭐야 건방진 녀석 야 선택 잘해야 할거야 노진구 뭐지 바깥인가 꼬깔맨 뭐야 개멋있다 삼김 아니 배드 있는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인가 야 이거 누워있는데 야 편의점 바깥은 왜 내가 골려야 되는데 영 투지하는 곳을 너는 인마 복장이 불량해 저 안에 있는 사람 뭐지 이거 너는 I am part-time worker 흠 I am part-time worker I am part-time worker 히! 모둠티라는 줄 알았네 나이스 나이스 타격감 좋네 히! 근력운동 빌런 저 앉아있는 애도 진상이야? 히! 쉽다 최후의 만찬은 맛있겠지 얘 물건 들리지 않았어 방금 살짝 빠루로 때리고 싶긴 했는데 아니 넌 왜! 아니! 너 임바 복성이 불량해 I am part-time worker I am part-time worker Part-time worker 노진국 I am part-time worker 헉! 몸 풀고 있는 애는 왜 때려 근데 펜시프레스 I am part-time worker 어 뭐야 이거 아니? 얘도 진상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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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진상인거 같은데 이 정도면 알바하는게 아니고 그건데 좀비 사탠데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어 아리까리한데 진상인거 아닌가 야구하는데 쟤 내가 비켜임마 내가 타자고 너가 야구공이야 쟤 진상이야 저거 쟤 왜 진상임? 흠 흠 흠 매대어 질러서 헥 정꼬날배 정꼬날배 흠 너무 악당처럼 생겨서 그만 커바를 잘했어야지 같이 보자 아이엠 팟타임 락커 흠 너 그런거 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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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 뭐야 이거 뭐지 이건 여러 대 때릴 수 있는 뭐야 얘는 또 어째서 들킨거지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최초가 최고가 된다고 했는데 뭐지 얘도 진상이가 뭐지 점점 편의점 막살나는데 뭐 또 뭐야 머리 자르고 와라 우리 편의점은 두발 규제한다 그냥 낭만 뒤지는 피아노를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걸까 뭐야 뭐야 넌 또 뭐야 얜 또 뭐야 점장 불러 황도인줄 알았네 이 따위 이 따위 이 아구빌런 으흑! 아이앱 파트타임 워커! 흥! 아이앱 파트타임 워커! 아이앱 파트타임 워커! 아니 이제 손님이 없는데? 아이앱 파트타임 워커! 잠깐만 이제 손님이 없어 어...... 워닝타임 인데? 피버타임 아이앱 파트 타임 워커! 술에 취한 아이앱 파트타임 워커! 아이앱 파트타임 워커! 아이앱 파트타임 워커! 아이앱 파트타임 워커! 피곤한 피곤한 I'm part-time 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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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장님 잘해줘 한당? 한달? I'm part-time walker 좋아 그만둘까 나 아르바이트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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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지 못한 손님 문이 있다니 자율규제 여자유령 아프인 길어먹을 깃발 바보 취급을 받은 사람 강한 노인 다이나믹 입점 슈퍼히어로 귀엽게 있는 아저씨 펜치프레스 펜치프레스 그레이모 야호 5년 5년? 로그츠 로그츠 열쇠를 잃어버린 정론을 말하는 로그 로드중 로딩중 아니고 로드중이어서 편안한걸 로드중이어서